너불이 너불이 호동 너불이 호동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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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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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각자 상탈 아. 환. 잉. 뱉. 뱉. 이 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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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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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을 가게는 인사네 이 상인신을 얻지 못하여 무언가 없다고 하여 소 him 은퇴 아 아 예 이 자국 disast 아 자국 아 아 아 은 치울 수 괜찮아 vuel간 신이 상상의의아 인해key 끌어들ше 멀티 면 quello 역 science 현대 색상 사수 및 다가 사안 天 大家好 我是绍兴小百花艺术中心的小生演员 我叫吴凤花 吴凤花国家一级演员 师承范瑞娟 他系路宽广 善于塑造不同的人物 扮相帅气俊逸 表演行神兼备 在继承范派表演特点同时 也形成了自己独特的风格 今天和大家交流的是梁柱当中的回十八 梁柱一个经典的爱情故事 很多剧种曾经都上演过此剧 乐剧表演艺术家范瑞娟老师 在舞台上塑造的梁山博这个形象 更是深入人心 这出戏应该是乐剧第一部彩色戏曲电影 我觉得这个当中的回十八应该是全剧中 唱作并重属于梁山博的一场重头戏 这场戏主要交代的是梁山博得知 祝英台就是小九妹 而且留下了许婚的聘务欲善罪 她心里高兴的不得了 一夜都没有睡好 等雄鸡还没报销的时候 她就沿着祝英台回家的那条路 兴冲冲的在前堂道上行走着 好 接下来请乐队老师 我已散 这场早就沿着我 叢了许乱红之后 也宿一扇 也宿一扇 搞职的花灾 这场早就沿着我 嘉宿一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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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嘉宿的嘉宾 嘉宿一扇 嘉宾 嘉宿一扇 嘉宾 嘉宾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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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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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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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